자 지금부터 3일절 기념절을 맞이하여 대구 앞산 추건탑 참배하러 갑니다 대한민국 나를 위해 충성스럽게 몸과 마음을 바치 우리 충성스러운 우리 조상님 영령들에게 동영상 제작게 참배하러 갑니다 같이 영령들을 유한 마음으로 참배합시다 참배하러 갑니다 참배하러 갑니다 참 goat 참배하러 갑니다 아멘 저도 오늘 대구의 토백이지만 이 충론타 올라온지가 가물가물합니다 한 번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오늘 강개무량합니다 한 번에 올라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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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